오늘은 이분이 쏜답니다 최화이스 씨의 무대입니다 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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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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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았죠 세월이 정말이네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가족들 행복은 완수가 책임집니다 입거리가 올라가네 황당한 웃음자 한 번만 써봐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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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니다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쏩니다 최화수가 금방 먹고 왔어요 오늘 하루 마음 먹고 즐겨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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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친구야 뭐하냐 바쁘냐 얼굴 좀 보자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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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다든 세월이 참 다르구나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 시절 그 동네 그 술집 다 모여보자 어처RADK 해가 차가운 기타 그 정도 고생하cessor 쌓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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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완수가 금방 먹고 왔어요 오늘 하루 마흐놓고 즐겨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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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blets 쌓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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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produção 쌓여ir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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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hkaha ÜND 아이 송니 쌓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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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